관객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비에 계신 관객 여러분께서는 신속하게 입장을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공연이 시작되면 공연장 내로 입장이 제한되며 지정된 자석에 앉으실 수 없어오니 이 점 양지해주시기 바랍니다. 입장하신 관객 여러분께서는 반드시 지정된 자석에 앉아주시기 바라며 공연장 내에서 사전 협의되지 않은 각종 촬영이나 녹음 등은 금화하고 있어오니 이 점 관객 여러분의 양해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또한 쾌적한 공연 관람을 위해서 휴대하신 이동전화의 전환을 반드시 꺼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관객 여러분께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객 여러분께서는 쾌적한 공연 관람을 위해 휴대하신 이동전화의 전환을 반드시 꺼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연 중에는 좌석 이동이나 극장 출입을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저희 극장에서는 음료 받임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닫으신 음료컵은 나가실 때 준비된 수거함에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공연을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막이 끝났습니다. 지금부터 20분간 휴식을 하겠습니다. 각장을 출입하실 때는 반드시 티켓을 소지하고 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차 정산을 하실 관객께서는 캐릭터샵에서 4천원의 주차 정산을 해드리고 있어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후 2부 공연을 시작하겠습니다. 모기에 계신 관객께서는 신속하게 입장을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공연이 시작되면 공연장 내로 입장이 제한되면 지정된 좌석에 앉으실 수 없어오니 이 점 양지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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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